별들의 잔치, 2012 한국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엄청난 야구혈평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프로야구, 잘나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김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고 웃고, 환호하고 춤추고, 최근 우리 야구장의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라는 겁니다. 1에서 10이라고 치면 여성이 한 8대고요. 오히려 남성 팬들보다 여성 팬들이 더 응원을 열정적이라서 호미가게 춤을 추기도 하고 프로야구 여성 관중은 2000년 전체 관중의 20%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0%로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은 여성 팬이에요. 남성 팬은 거의 똑같은데 여성 팬들이 더 플러스할 것 같아요. 예쁜 아가씨들이 같이 응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도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신나는 노래와의 활동을 따라하고 톡톡 튀는 문구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어떤 분께서 소지섭보다 손하섭이라는 문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성이 늘다 보니 덕분에 남성 관중까지 늘어 한국 프로야구는 지난해 600만 관중 돌파에 이어 올해에는 800만 명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전성기를 맞은 한국 야구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